콜핀과 명신관광이 함께하는 MBC 여성 테마 기행 3월에는 충북 충주호수 종댕이길을 찾아갑니다 월악산과 충주댐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대와 피톤치드 솔숲을 쉬엄쉬엄 걷다보면 마주치는 소원바위 충주의 숨겨진 아름다운 숲길을 찾아가는 이번 여행은 마산 회원구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삼성 시원 비뇨기과의원, 속편안 내과의원, 이종훈 안과의원 마산역 6일약품협 현치과의원, 마산하포구, 어시장 해안도로변 IBK기업은행 마산지점, 파티마 안과, 석정원 숯불갈비 본점, 원미디어 정보통신, 의창구 고은치과병원, 푸주옥 도가니꼬리곰탕, 북면 달천 도노식육식당, 성산구, 롯데백화점 맞은편 화인치과병원, 창원지법 인근 배동환 법률사무소, 아이전트리 안경 성주점, 안경이야기 안민점, 콜핑 봉암점, 내서점, 진영점, 도계점, 진해점, 그리고 명신관광에서 접수합니다. 이 행사는 콜핑이면 충분하다 콜핑 BTR과 함께합니다.